빨리 강숭하고 회전하고 와 너무 장문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그렇지! 빨리 회전도 하고 와, 회전 오른쪽도 그렇지! 교수님 뭐야? 너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귀여워 이거 어떡할 거야? 이거 어떡할 거야, 이거를? 그거 왜 엄마 모르고 초코밭 씹듯이 먹고 있어 이 리모콘을 이거 어떡할 거야? 선풍기 누가 켤 거야? 네가 켜라, 네가 리모콘에 이리 와 개순이 리모콘 하러 가자 개순이가 리모콘 해야 돼 네가 리모콘 부숴으니까 앞으로 엄마, 아빠, 저 누브 잘 때는 물 갈고 틀어야지, 알겠어? 일단 앉아봐 하나씩 묶고 시작하자 앉아야지 개순이 자, 이거 틀어 응, 그거 눌러, 그거 아니야, 그거 눌러야지 주지 삑 소리 날 때까지 제대로 눌러야 돼 너는 무섭잖아 오케이, 오케이, 그렇지 빨리 줘 봐, 줘 그거 틀어서 몰라, 아무나 줘 빨리 빨리 시원해라 잠깐만,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개순이 머리 빨려 들어갈까 봐? 어 개순이가 거기 위에서 자도 안 빨려 들어가 개순이 선풍기 삐 아니, 선풍기를 딱 해야 돼 선풍기 아니지? 리모콘 할 거야, 리모콘 좀 억양이 있어야 돼 삐? 삐? 링스 선풍기 선풍기 개순이 선풍기 아니, 선풍기가 나야 돼 아니, 선풍기가 나야 돼 예순아, 잠깐만 어, 그렇지 시원해 어, 좋아, 좋아 어, 배정까지 아, 아, 예약했네 너 30분 뒤에 꺼지게 하면 안 돼 그럼 30분 뒤에 네가 또 틀어야 되잖아 개순이, 그럼 꺼 봐 개순이, 꺼 개순이, 아빠 간풍 개순이, 아빠 간풍 조금 더 강한 바람을 원해 개순이, 아빠 간풍 그렇지 어이구 세다 어이구 세다 어이구 세다 어이구 세다 옳지 어, 배정까지 배정까지 하하하 민순이 그거 세게 민순이는 너무 살살 눌러 개순이, 왜 민순이 개순이는 온몸을 이렇게 해서 눌렀는데 개순이 온몸을 이렇게 해서 눌렀는데 이게 실전처럼 가능할지 좀 해보자 나이 진짜로 누워 있다고 생각하고 민순이 선풍기 민순이는 다소곳이 앉아있는데 저기 옳지 그거야 개순이 먹어 민순이도 하나 줘 민순이는 다소곳이 앉아있는데 옳지 애 바람 막 날리는 놈아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그때 바로 머리 막 날려